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생명과학 2 4월 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4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전체 범위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봐서 알겠지만 광합성까지, 광합성이 조금 가벼운 주제들까지 다루는 거라서 많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텐데 선생님이 어제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앞부분에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느껴져 그런데 한 달, 두 달 조금 반복하면서 시간만 조금 지나가면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그냥 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우리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돼 다음 달에 보는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에너지를 실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곧 다가올 중간고사에도 좋긴 좋겠다. 그치? 중간고사 범위가 딱 여기까지 될 거니까 이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봐. 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 1번 문제부터 그냥 바로 해설을 시작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명과학자의 업적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이제 쌤이 쌤 그 개인 우리 게시판 있잖아 거기다가 내가 자료를 올려놔서 막 연도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살짝 투머치 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올 거야. 그냥 보면 돼. 첫 번째 가는 맨델 거지요. 맨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가야. 그 다음에 나가 켈빈 회로 얘기하는 우리 켈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다가 왓슨과 크리, 왓슨까지만 쓰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 자, 옳고 틀린 것을 골라라. 가부터 다 중에 가장 먼저 밝혀진 업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여러분 해설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요게 제일 먼저고, 요게 두 번째고, 요게 세 번째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요게 이제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 시대선으로 따지면. 요게 1800년대고요. 이게 1900년대 중반이고, 얘도 1900년대 중반이다. 그냥 그렇게 알면 돼. 근데 막 정확한 연도를 굳이 보자고 하면 얘가 1865, 6년 정도 될 거야. 그 다음에 요 둘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 봐. 여러분 EBS에서는요. 이 켈빈 회로, 이 켈빈의 실험 요거를 1956년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1953년이야. 53년, 50년. 이건 물어보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왜 2, 3이야? 노벨상을 얘가 1년 먼저 받았... 이 켈빈이 1년 먼저 받았어. 노벨상을 받은 게 여기가 62년이고, 여기가 63년이에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거 내겠어? 안 내. 내신에서 이런 거 내겠어? 안 내.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 반박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파트야. 그러니까 보기에서는 뭘 하냐면, 기억번 봐봐. 가나다 중에서 가장 먼저 밝혀진 게 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이게 1800년대고, 이게 1900년대잖아. 1900년대잖아. 누가 봐도 이게 제일 먼저인데, 얘냐.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 그 표 다 외워야 돼요. 너무 많은데요. 막 이런데, 연도를 세상에 몇 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1900년대 중반, 후반,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기억에 방사성 동위원소, 클로렐라 집어넣을 때, 클로렐라에 이런 거 저런 거 집어넣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 CO2 집어넣을 때, C짜리, C14 집어넣거든. 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자, D급번 봐봐. DNA의 X선 회절 사진. 그럼 왓슨과 클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볼 때, 어떤 화학적, 정량적인 어떤 정보와, 그 다음에 X선 회절 사진을 가지고 조합해서 밝혀낸 거기 때문에, X선 회절 사진이 그 자료에 쓰였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됐지? 해서 D급 맞는 얘기였습니다. 끝! 자, 2번으로 갈게요. 여기 이제 2번 여기다 쓸까? 그림 가는 대장균을 나타낸 거고, 나는 식물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대장균은 세균이고요. 식물 세포는 뭐 식물 세포고, 진액 세포지? 어쨌든 식물이고. 그러면 가볼게. 가의 세포벽에는 펩트도글리칸이 있다. 그치? 세균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세균의 세포벽, 펩트도글리칸. 식물의 세포벽, 셀룰로스.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N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있냐? 얘는 원액 세포고, 이건 원액이야. 얘는 진액 세포고, 그럼 막성소기관 가지고 있습니다. N은 맞고요. 이 외에 식물, 진액 세포니까 막성소기관 있어. 가와 나는 모두 핵산, 당연하지. 핵산은 유전물질 다 있습니다. 얘 DNA 있나? 당연하지. RNA 있냐? 당연하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2번 문제도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